공군 방공관제사에 하 파리사구 부대가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이글스터디가 지역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글스터디는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장병들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술 중사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관. 이곳에선 장병들과 학생들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군 방공관제사 예하 파리사구 부대 장병들은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일과를 마치면 방과후 선생님으로 변신해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은 장병들을 장병 선생님이라 부르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병 선생님들이 워낙 학부에 대단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 질문하면 바로바로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글스터디 프로그램은 민관군 연계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관과 구청에서 각각 교육시설과 교재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군 장병들이 학습 지도를 하는 겁니다. 부대는 이글스터디를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치를 위해 이글스터디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